오늘날 지구상에 16억 명 정도의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파즈 성지 순례 행사 중인 하람 모스크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 메카라는 곳에 있는 모스크죠 여기는 블루 모스크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 모스크죠 미나레트가 6개가 쫙 서 있는 것을 아주 인상 깊죠 모로코에 있는 카사블랑카 모스크입니다 미나레트가 큰 게 하나가 서 있다는 게 좀 독특하죠 이슬람 건축 양식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흡수해서 성장 발전해 오다 보면 모든 종교가 이렇게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여기는 비잔틴 양식을 좀 가져다가 자신들의 양식을 가미해서 변화시켰죠 특히 건물 벽면에 타일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었다는 게 독특하죠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또는 가장 컬러풀한 모스크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란의 시라즈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예루살렘인은 황금돔 모스크죠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고요 흔히 바위돔 사원에 있는 모스크라고도 불립니다 그 바위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야회에게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 있는 바위 위에 세워진 모스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친 바위가 여기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흔히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슬렘들은 모스크에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러 들어가죠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스크 앞에 가면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죠 신발을 벗고 카페트가 깔린 모스크 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시면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기도를 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메카 방향 쪽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 또는 디자인이 미흐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미흐랍 방향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스크가 없어요 주변에 그러면 아무데서나 들여도 되거든요 방향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대략 해를 보고 방향을 정했다며 오늘날에는 앱이 있어요 앱을 켜면 저도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데 앱을 켜놓으면 나침판처럼 쭉 들어가가지고 메카가 어딘지 알려줍니다 그 방향으로 작은 양탄자 같은 걸 깔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되죠 이렇게 모스크에서 하든 아니면 사막 어디서 하든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건 가까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죠 남자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층에 남자형 기도 공간이 있고요 2층에 여자형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남녀를 분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여자들은 따로 모여서 합니다 여긴 야외이네요 마당에 여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 모스크라면 2층으로 보내고 2층이 없는 데라면 따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에 여성들을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는 유일신이 있죠 그 유일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부르죠 여기서 알은 정관사고요 라가 원래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알라라고 하면 이걸 번역을 한다면 하느님 창조자 전지전능은 절대자 최후의 날의 심판자 그런데 이 알라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 같은 거예요 형체를 그려서도 안 되고 형체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상주자고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명은요 언어적으로는 평화다 신학적으로는 복종입니다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철저한 종교입니다 유일신을 표방하는 종교가 지구상에 많은데요 사실은 유일신, 다운 유일신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뿐입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순위파뿐입니다 나머지 종교들은 유일신이라고 표방하지만 유일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꽤 많습니다 알라는 아들을 두지 않았으며 낫지도 않았다 꾸란시 112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말하라 그분은 오직 한 분 시작도 없고 영원하시도다 그분은 낫지도 낫지도 않았으니 그분과 필착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이걸 잘 보시면 이슬람은 유대교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아주 닮아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목민의 종교거든요 유목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와 많이 닮아 있는 가장 근접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라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알라를 믿는 게 아니고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과 직접 대화하며 교통합니다 신과 무슬림 사이에는 아무도 없고요 누구나 평등합니다 무슬림은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런 인사를 하죠 보통 아랍어를 쓰는 곳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터키나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죠 이게 아랍어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쓰는 곳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이 아랍어의 뜻은 그대에게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같은 지역에서 썼던 근접한 언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슬람은 믿는 종교가 아니라 따르는 복종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무엇을 믿나요? 이것도 사실은 어패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따르는 종교입니다 신앙의 종교?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유대교도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따르는 종교지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무엇을 믿나 이렇게 하면 신뢰되는 거죠 불교도 무엇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기독교에 해당되는 거고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가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슬람을 설명할 때 육신, 오행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여섯 가지의 믿음과 다섯 가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육신이란 것도 별로 설명 가치가 없어요 그걸 믿고 말게 할 거거든요 알라, 알라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꾸란, 성경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존재하는 거여서 믿고 말게 할 게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 오행을 지키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행만 잘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샤하라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한마드는 선지자다라는 신조를 암성하는 것 두 번째는 매일 다섯 번째 다섯 번의 기도를 하는 샤라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을 하는 자카트 이슬람역 9월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하는 것 라마단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돈 이상의 성지수를 해야 한다 이건 하아즈입니다 중요한 건 이슬람은 행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알라에 복종하고 다섯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한번 보죠 샤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의 국기에 보면 아랍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 일랄라, 일라하, 무한마드, 라스툴라 이것의 뜻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한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매일 다섯 번 기도할 때 이 신앙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로지 알라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라가 유일신이다 그리고 무한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라는 얘기하는 걸 또 뭐냐면 무한마드는 알라의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한마를 자꾸 신격화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은 나보다 위대한 일을 신격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무한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신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나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향하라 메카로 향해서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이런 다섯 번 기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죠 세 번 종을 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런 기도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녹아가서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하는 거죠 항상 메카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성전에 가도 이런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미흐랍이 있다 메카 방향을 모른다면 스마트폰 앱을 켜놓고 그 방향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해외에 가 있으면 그 방향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방향을 찾아서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 무슬림이 같이 근무할 때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방향은 스스로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카트가 있습니다 가능한 자를 위한 자선입니다 자발적 종교세를 의미하고요 자산의 2.5% 교육품의 2.5%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농업일 경우에는 생산의 5 내지 10%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합니다 자카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카트 알 마을이 있고 자카트 알 피트로가 있습니다 마을은 돈이라는 뜻이고요 일정 정도 재산 있는 사람 1년 중 하루를 정해 매년 2.5%씩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재산이 금 85g 이상이니까 일정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무조건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2.5%의 수입 중 2.5%를 아예 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은 1년에 최소 100달러 정도의 자카트를 내도록 하는 거죠 주로 가장인 남편이 내고 합의가 있다면 여성들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카트 알 피트는 뭐냐면 라마단 기간에 하는 건데요 라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에 이틀 전에 납부를 합니다 이거는 최소 소유자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납부하는 거고요 돈 대신에 곡물 등의 현물로 빈자를 도와주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노속자가 거의 없어요 그 노속자가 만약에 있다면 자카트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카트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면 그 노속자들한테 맨 먼저 기부금이 가겠죠 흑빈자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마단이 있죠 라마단은 이슬람역으로 아홉 번째 달을 의미하는데요 이슬람역은 기본적으로 음력이에요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서양역의 위로 자꾸 올라가요 올해 2022년에는요 4월 1일부터 5월 1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금식을 행하는 거죠 방법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이다 담배나 성관계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라마단의 기본 원칙인 거죠 하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임산부, 모유수유나 생리 중에 있는 여성, 어린아이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극심한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고통을 겪어보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행위 이런 걸 느끼도록 하는 게 라마단의 근본 취지라 그래요 실제로 라마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하니까 사실 다 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누구만 하고 누구나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상대적인 게 문제지 이 무슬림들은 서로 다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충분히 참을만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가서 그런 상황이 안 된 사람들은 돌아와서 자기가 적당한 날을 선택해서 라마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사항 같지만 또 강제사항이 아닌 이런 게 있겠죠 물론 같이 지내는데 옆에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나는 금식을 안 하고 이런 건 사실 용납이 안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해외 출장을 가서 거기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라마단이 끝나면 3일간 먹고 마시는 이드알피틀 혹은 설탕축제라는 이름의 이슬람 최고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회 다 이 금식 원래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교에도 금식 문화가 있고 기독교에도 금식 문화가 있죠 그게 조금조금 변해갔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고행의 기간, 40일 동안 고행의 기간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그런 어떤 뭔가 경건한 기간, 이런 기간을 삼죠 그 대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40일, 그러니까 사순절, 40일 이전에 신나게 놀아요 놀고 나서 그 다음에 경건한 기간을 갖고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슬람에서는 경건한 기간을 갖고 나서 축제를 하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다 유대교 내지는 그 지역에 유대교나 다른 여러 종교가 있었던 유목시대의 어떤 문화에서 출발한 종교적 습관이라고,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행함의 의문은 성지 순례죠 이걸 하즈라고 하는데요 하즈는 평생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의 유래는요 아브라함이 카바 신전을 찾아서 사파와 마루안 두 언덕을 일곱 차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 신전에 찾아와가지고 일곱 방키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매년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찾아하고요 이슬람역으로 12월 첫 주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카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려우면 다른 선행으로 해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돈을 모아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효도관관 개념으로 부모님을 여기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 하면 좀 특징적인 것은 특별한 음식을 먹죠 한랄 허용이고요 하람은 금지입니다 이 식습관은 유대인의 음식 습관인 코셔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했던 습관 유대교회의 어떤 종교에서 이슬람 많이 왔다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코셔의 유료는 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이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냐 규정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식 규정까지 있습니다 한랄이라는 것은 식음료, 금융, 보험, 서비스, 관광호텔, 제약, 바이오산업, 사료, 의복, 패션 이런 곳에도 다 한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택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방법을 쓰게 되고요 경작할 때 비료 같은 경우에도 율법에 잘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육, 도살, 이런 처리 과정 이런 데서도 정결하게 돼 있죠 만약에 동물을 사육할 때는 기도를 드리고 정결한 장소에서 그리고 이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일격을 가해서 죽여야 되고요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유통, 포장, 정의로운 거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고요 그것이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규정에 맞아야 한랄 인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랄 인증을 받은 식음료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죠 식당 같은 데서 한랄되는 식재료를 반드시 써야만 그 식당이 한랄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 같은 경우에도 행복한 조건에서 사육된 가축에 한다 그리고 가축의 연령, 건강상태, 임신여부, 개체수 등을 고려해서 도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조건,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도 아주 동물의 행복권을 빼앗는 그런 식의 기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알코올 관련 제품, 화학 첨가물, 인공 첨가물, 호르몬 첨가물, 항생력 첨가물 이런 것도 한랄에서는 배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코셔 맥도날드가 있어요 여기는 유대교니까 부정하지 않은 고기로 만든 패티를 사용한 맥도날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는 하람인 거죠 금지되는 것이다 그럼 왜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유대교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돼지는 일종의 부정한 동물이라고 인정이 돼요 왜 부정하냐라고 한번 따져보면 이렇다는 거죠 유목민적 생활에 돼지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질과 병원균이 존재해서 부표하기 쉽다 육포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보존수품이 안 되는 거죠 양이나 염소, 낙타, 말 이런 것들은 도축을 해서 말려가지고 사용하죠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돼지는 인간에게 젖의 이여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 염소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말도 그렇고 또 인간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부족한 것입니다 음식료가 모든 게 부족한데 그것을 돼지와 인간이 나눠야 된다는 것은 인간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선물 연료를 쓸 수도 없고 이동도 잘 안 돼요 돼지를 끌고 초원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보조 기능도 안 돼요 양 같은 경우도 전쟁 보조 기능을 하거든요 전쟁할 때 양을 끌고 가요 몽골족이 서역의 원정을 할 때 대규모 양떼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길러요 그러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면서 식량을 조돌하죠 돼지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적 습성에 의하면 돼지는 인간과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건조한 시대에서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지대가 좀 있어요 이런 데서는 돼지를 먹기도 합니다 유목민적 습성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돼지를 먹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술도 못 먹게 하죠 이슬람에서는 술, 도박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또 이런 것도 다 유목민적 습성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란 2장 219절에 이렇게 읽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술과 도박에 대해서 물으면 다 안 갖지 말아라 이는 커다란 제약으로서 약간의 좋은 점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해악은 이익보다도 훨씬 크다 그래서 술, 도박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슬람이 많이 퍼져 있는 중증 지방은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술 먹고 깽판 치는 남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술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좀 타락한 모습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에서는 외국인들 상대로 술을 팔기도 합니다 터키같이 세속국가 이런 데서는 일부 술을 먹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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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